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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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장생활은 두가지로 다 일하고 사람중에 어떤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? 하나 둘 셋 사람이 훨씬 힘들게 합니다 일은 좀 힘들어도 팀원과 으쌰으쌰 잘 맞고 그러면요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어도 함께하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안받고 너무 힘들면 그 일 자체도 막 싫어진다고 하세요 분위기 준비해 주시고요 공개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옛날에 그 있잖아 정말 특급 힌트 드려볼게요 구몬학습할 때 어떤 네 5조 자 잠깐 계셔보세요 원 원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적 업무처리 자기주도적 업무처리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시를 들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물어볼 때 거기서 아주 한 끗 차이로 프로일잘러가 되기도 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야 프로일잘러가 될 수 있을까요? 지금 고생하러가 될 수 있을까요? 이제 다 해봐도 될 수 있을까요? 좀 더 할 수 있을까요?